앙냠냠! 어? 녹화를 시작하자마자 들리는 소리가 락이 님은 빡빡이 락이 님은 그년이 고양이로 들어오겠지? 야옹 어, 내 한 님이다! 하이 어, 락이 님 근데 빡빡이 해주면 안 돼요? 어? 그거 너무 락이 님 같아 뭐야? 아니, 그니까 캐릭터성이다! 아, 오케이! 오케이! 락이 님이 분명 내 앞에 있었는데 락이 님이 나 버리고 갔어 데려와야지, 주비! 어디 있어요? 아, 화살표를 따라가요 여기 양 님 있다 어디? 락이 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건데 어디서 보는 거지? 방송 봐봐요 진짜 고양이를 보고 나한테 지금 그런가요? 오, 여기 있다! 점프해봐요, 좀! 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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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잇 어, 참! 어, 당일 거참! 어, 참! 놀랬잖아요. 아니요. 50가 이상한데? 아몬드 워트. 아몬드 워트 두 개 있었는데 하나 제가 먹고 락이 님이라고 먹었어요. 노트 보면 발부분의 첫 괴물이 나와요. 그리고 이리로 와봐. 달려가는 거 뭐야? 무슨 왜 이래? 여기 이거 항불안제. 우리가 귀신을 많이 보면 불안증을 느껴가지고 화면이 이상하게 되거든요. 그때 이 알약 먹어줘야 돼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귀신이 보인다? 캐빈에서 들어가면 된다. 무조건 뛰어 그냥. 형님 이런 거. 이런 캐빈에. 혼자 숨어요? 네. 누가 숨으면 못 숨어요. 다른 캐빈에서. 무섭지 않나? 무섭다. 소리 왜 나와? 무섭다. 저거 보면 안 돼. 저거 보면 안 돼. 저거 스마일맨 보면 안 돼. 스마일맨이 있는지도 몰랐어. 이제 여기서 이 시계를 풀어야 되는데 시계출을 얻어야 돼요. 아. 방에 뭐. TV호에는 비디오를 넣어야 되고 이런 상호작용할 수 있는 템이 있는데 그 아이템들이 저희가 광활한 백룸을 돌아다니면서 파밍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제가 코를. 밑에 보면 코 있거든요. 이거 보고 확인하면 돼요. 난 왜 코가 안 보여? 양님이 주웠나? 진짜? 내가 먹었어. 코 버려. 여기다가 버려. 어떻게 버려? 왜 숨어? 쓰지 말고. 어떡해? 아니 아니 숨어 숨어 숨어. 숨어 숨어? 어 뭐 두드리는 소리 나. 어 앞에 있다. 여기다가 코를 아이돌 해서 코 누르고. 오케이. 여기가 방사능방. 아까 어디가 오는데. 우와 케빈이. 뭐야. 한번 받아라. 오 가비추. 나이스. 여기 이거 뭐지? 사실 다 좀 바꿔놓은 거. 콘센트 얻었어요? 어 아까 야키님이 뭐 본 거 같은데? 오 나 원해. 가자. 뭐야. 허리를 저렇게 꺾어. 이거 보는 도중에 안 나와? 그래. 형 이거 봐야돼. 형 이거 봐야돼. 형 그래? 지금 중요해. 여기부터 중요해. 자막 잘 봐야돼. 로버트는 이빨. 하면서 왜. 로버트 이빨. 로버트 이빨. 로버트 이빨. 올리. 뭐야. 뭐야. 올리바? 올리는 손가락. 알렌? 엘렌? 엘렌? 뭐야. 엘렌. 오른손. 이빨. 손가락 오른손. 이빨. 이름도 외워야되거든요? 나비님이 알고 있을 거야. 어. 얘 오른손이다. 이거 오른손. 아니 아니. 손가락 소름깍. 자. 기억력 패스트. 어. 얘 오른손이요. 가운데 거. 로버트. 여기 여기. 이빨 이빨. 요. 이거 하면 뭐죠. 아. 맞아 맞아. 유리 부서졌지. 뭐래. 뭐래. 뭐였을. 유리방. 가자봐요. 유리방. 유리방 갈까. 여기서. 왜. 저거. 개야. 개 개 개 개. 로버트. 로버트. 어디 있어요. 나는 방에 지금 로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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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걔한테 갔어. 여기 있구나? 걔한테 달려갔어. 가고 있는데 럭이님이랑 마저 쳤어. 어 여깄다. 아 깜짝이야. 어 여기 아니야? 여깄다 찾았다 찾았다. 빨간만 찾았다. 액자에 담겨있는 그림을... 아 액자. 그림 가까이 보면 뭐가 보일 거예요. O. 아니 0, 0. 잠깐만. 제가 맞춰볼게요. 자 여기 첫번째부터. O. B. L.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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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 됐다 됐다. 표주를 하나 가지고 있을게. 젤리 주웠어요 여러분? 네. 인당 하나씩. 인당 하나씩. 나 휴즈방 찾아야 해 여기 있다! 여기 여기 누구 쫓아갔어요? 나 휴즈방 들어갔어 아, 들어갔어요? 오오... 개 빌딩 쏜기가 크네 어머머머 휴즈방 휴즈방 ¡기 스마일! 아이고 죽었다 죽은 소리였어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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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찾아봐요 걔 있잖아! 걔 있잖아! 있어? 있어? 걔 있잖아! 라인님 진정해? 라인님 진정해? 도가에 방치로.. 아 아 아 왜 이러더라 왜 이러더라 왜 이러더라 왜 이러더라 왜 이러더라 나 부활 장소는 도착했거든요 형님 그거 알아? 우리 여기 앉아 난 믿음 없어 깜짝아 깜짝아 나 욕할 뻔했어 진짜로 왜 욕해요? 나 부활 여기 있네 어 깜짝아 양님 깜짝이야 내 잖아요 나 너무 무서워 나 여기 너무 좋더라 맞아 여기 아늑하더라 여러분 근데 저 머리가 너무 아파요 여러분 좀 미안하다 진짜 나도 지금 토할 것 같아 아니 방 터뜨릴 거면 말을 했어야지 아휴 나 거창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아휴 거창하셨습니다 안его Kind of essas 냄새로 꼼꼼꼼꼼꼼이 생리 agility 하나 act capital tsp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